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게 크레딧에 보면 이런 글이 써있습니다. Brought to you by Anchor roleplay server GTA5. 이거는 GTA5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곡인가봐요. 자, GTA5의 배경이 되는 도시. 여러분들 GTA5 좋아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팬이거든요. 저는 되게 즐겁게 한 게임인데, GTA5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 보통 LA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가상도시인 로스안토스잖아요. 근데 여기는 Anchor City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저 GTA5 팬이거든요. 진짜 팬이에요. 뭐 트레버 같은 캐릭터들 워낙 좋아하는데, 그 GTA5는 내가 뭘 이렇게 딱히 하는 미션이 없어도 그냥 운전대 잡고 도시 그냥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게임이에요. 저는 이 팬심이 있습니다. 예, 팬심으로 이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 올라와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녹화 시간 기준에는. 곡을 한번 제대로 들어볼게요. 저 한번도 안 들었거든요. 예, 지데비스의 플렉싱을 들어보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음악을 듣고, 그 GTA5 게임을 플레이하는 걸 상상을 해봐야 돼. 그래서 거기에 잘 어울리는 느낌인지 봐야겠죠? 사이렁 소리만 들어도, 벌써 우측 상단에 별이 몇 개가 떴는지가 막 예상이 돼. 여기서 배경은 아마 캄보디아겠죠? 푸농팬 같은 도시인가? 오, 필렁 라이크 도쿄 드리프트. 분노의 질주. 도쿄 드리프트가 생각나는 부분이죠. 아, 여기는 이제 좀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도, 디브웨이는 수많은 슈퍼카들을 갖고 있다고 하죠. 실제로 GTA5에서 많은 슈퍼카가 나오기도 하고, 자기는 어떤 GTA5에 있는 그런 게임의 상황들을 자기는 실제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약간 자신감 있는 가사? 이런 거겠죠? 이거 나를 의식한 건가? 가사에? 농담입니다. 아, GTA 하고 싶다. 제가 GTA5 플레이할 때, 운전할 때 이제 라디오를 틀 수 있잖아요. 라디오에 보통 제가 틀어놓는 음악이 힙합도 틀어놓지만 약간 80년대 옛날 팝음악들 라디오에서 틀어놓고 플레이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것도 운전할 때 틀어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뱅시시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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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디웨이도 세게 밟고 있어. GTA5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곡이 나와. 이 곡은 아주 독특한 힘이 있네. 머릿속에서 GTA5를 플레이하는 내 모습을 상상을 해요. 예, 에이, 에이! 예, 에이! 아, GTA 하고 싶다. 하하하, 오케이. 아, 타이트하다. 아, 이거 파이어 뮤직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나 이거 하니까, GTA에 과몰이 파괴돼. 현실에서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지만, GTA5라는 게임 안에서는 우리가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다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모습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야, 뭐. 뭐, 은행에 가서 돈을 털고, 누군가의 차를 빼앗고, 뭐, 어디 뭐 건물을 부시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야. 전 참고로, GTA5 하면서 좀 좋아하는 몇 가지 미션들이 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션은 사실 사냥이에요, 사냥. 그 사냥터에 가면, 그 짐승들을 사냥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미션들이 있잖아요. 물론 퓨마 조심을 해야겠지만. 사이비 종교. 예, 사이비 종교 집단에 가가지고 막, 깽판 부리는 거. 하하하,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어쨌든 저는 이 게임에 대한 추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 그리고, GTA5라는 게임 자체가, 흑인들의 문화. 어떻게 보면 음악으로 따지면, 힙합을 약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것도 맞고요. 예, 게다가, 디브웨이가, 또 이 게임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런 트랙을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 람보르기니 같은 차를, GTA 게임상에서 타고, 플렉슨이라는 곡을 들으면서, 로스 산토스 해안을 딱 달리면은, 굉장히 멋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곡을 듣고, 아마 게임들을 다 한 번씩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x7 질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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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